여호와의 말씀은 등이오 여호와의 말씀은 빛이오 고난 감하기 전에는 내가 흐를 때 나였던 주에게 명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 사람처럼 살았네 말씀의 빛 내게 비추시니 내 행위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 따라서 내 발길을 주께로 돌이키네 그리여 계신 내게 임하여 나를 살게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니 내 앞에 남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가르쳐 주소서 그롭고 성실한 주 말씀 계명들인 진리와 즐거움 주의 계명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여 계신 내게 임하여 내가 살게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그리여 계신 내게 임하여 내가 살게 하소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그리여 계신 내게 임하여 그리여 계신 내게 임하여 영월여의 말씀이 땡이여 영월여의 말씀은 빛이라 아멘 아멘